반갑다 피던행님이 있으면 비켜주셔야 되는거 아냐? 역시 당신의 뜻대로 비켜오겠습니다 으하.. 안돼!!! 아니 아 레드 왜 건물 사과를 죽였어? дв 닦아 이이句 닦아 닦아 oh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러면 미안하잖아 좀 어 이렇게 이기면 내가 쓰레기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그러지마 왜그래 아 아 아 아 어 아 어 아니 백보씨 아! 도망갈래! 아 이게 안맞아? 흐아악 으아악 와아오 다 죽여줘 진짜 다 죽일 수 있잖아 야 솔직히 이건 죽여야 돼 아니 뭔 이 쿨이 저렇게 빨라 다 죽여줘 다 죽여줘 다 죽여줘 왠! 이 시바이! 감사합니다.